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나는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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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줄렁다리 흔들려 흔들려 아 밑에 무서워 엄청 흔들리는데 와 여러분 밑에가 바다 돌 엄청 높아 다이바를 구해서 위험해 그래 진짜 위험해 여기가 펠리컨의 얼굴이고 여기가 이비에린 그리고 웜턱 그리고 저기는 토마토 토마토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너무 예뻐 이런 경치의 박쥐를 찾자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너무 예뻐 이런 경치의 박쥐를 찾자 오늘 차박질을 정했어요 오늘 차박질을 정했어요 근데 너무 추워 사실 이쪽은 해가 넘어가는 방향이 아닌데 여기 사량도? 사량도가 보이고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를 차박질을 정했어요 이제 세팅을 해볼까 여러분 여기서 차박을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모래바닥이 없는 방파제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철수하겠습니다 근처 방파제로 왔는데 여기가 뷰는 조금 떨어져도 훨씬 좋아요 화장실도 근처에 있고 그럼 서둘러서 스팅할게요 차 2열을 접어서 평탄화를 시켰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요 매트 미모오라 25L 자충매트 요거 깔고 침낭을 펼치고 그러면 잘 준비는 끝 이렇게 매트를 깔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짐을 놓고 앞자리에다가 짐을 놓고 근데 여기 저희 침낭 일단은 몽배 다운허가 803번 또 빠르네 대왕만한 실리카게리 들어있어요 진짜 손날로인줄 다시 한번 누워봐 어때? 진짜 편해 그럼 나도 진짜 편해 아늑하다 약간 평탄화가 좀 덜 되긴 했어 소주 한잔 먹으면 괜찮네 짠 너무 좋다 여기 바람이 안보여 이건 5만원짜리에 삶은 모든 숫자 요거는 고등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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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뭐들 고등어회 고등어회 맛있게 먹자 하치텐리컵 샀어요 이렇게 많이 다른다고? 응 난 고등어회 고등어회 먼저 먹을거야 잘 먹겠습니다 쌈장 찍어서 고등어회 좀 맛있죠? 진짜 맛있어 나 처음 먹어봐 3마리 살까 맛있다 진짜 엄청 맛있다 너무 맛있다 원래 이런 맛이었어? 응 약간 3마리 더 사와 걸어가 응 걸어가 약간 짠 고등어회 고등어회가 진짜 엄청 맛있다 회가 너무 달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차 아니에요 산타페 소램퍼만 돼도 이렇게 아늑하게 할 수 있구요 근데 차박이 진짜 좋은게 조용해 바람이 많이 불어도 엄청 조용하고 지금 저희 둘 다 반팔티를 입고 있는데 소라 과자에요 소라 과자에요 아니 반팔티를 입고 있는데 소라 과자에요 무슨 소리야 소라 과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키가 작아야되요 하하하 저는 차박하려고 일부러 키가 작게 태어났어요 하하하 불편하보는데 아니 별로 안 불편해 불편하긴 해 근데 편할거면 집에 있지 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짠 짠 짠 조식 먹자 하하하 모션 뷰로 룸을 잡아줘서 고마워 응 집에 가져가서 버려야되요 맞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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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고 싶어 아 아 아 아 흐흐흐 난 미역국 시켜야 잘하지 오즈비에서 깨끗이던데 그럼 목욕탕을 셋이셨꺼 고구마 고구마 파는 네 아 아 힘들다 지금 한 20m 왔는데 벌써 힘들다 야 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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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